안녕하세요 다들 월요일 잘 보내셨죠? 자 오늘은 기라티나는 잡았으니까 에휴 어?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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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근처에 나오는 포켓몬이라 좀 잡고 포켓몬고는 거치르돈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해봅시다 오늘 어쩌면 팔천트를 갈 수도 있지 않을까? 어쩌면 팔천트를 찍을 수도 있지 않을까? 그거 좀 틀까? 로어 모듈 근데 되게 비싸다 로어 모듈 되게 비싸네? 꽤 비싸구나 모듈 좀 킬게요 모듈 두 개 켜도 되겠지? 이거 하나 여기도 키자 아 왕설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기라티나 영상이랑 포켓몬스터 카드 까는 영상 올렸는데 혹시나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본사람은 조회수는 천이 넘는데 좋아요가 막 50이래 아 좋아요 좀 눌러줘 어? 꼬마돌이 나오네? 꼬마돌 진짜 오랜만에 본다 슈퍼 향로도 킬까? 아 근데 이거 오늘 방송 이것만 할 건 아닌데 향로는 되게 싸네 이제 좀 약간 할로윈 때 나오는 이로치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어치로도는 할로윈을 떠나서 지금 내가 이거 언제부터 했는지 기억도 안 나 미친 것 같아 이거 입까짓게 뭐라고 뭐 치까짓게 뭐라고 진짜 몰드류 몰드류는 이로치가 없죠 그렇지만 잡습니다 아 두더류구나 할로윈 때 사탕을 많이 받으니까 파인 열매 최대한 던지자 또르박쥐 또르박쥐 이로치 안 나오나 또르박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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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로치 안 나오나 뚜두 뚜두뚜두 스캉뽕도 이로치 나오나 얜 안 나올 것 같아 그치 얜 안 나오지 몰드를랑 스캉뽕이랑 뭔가 이미지가 비슷하단 말이야 아 아 오 으아아아아아아아 뭐야 뭐야 레전드 뭐야 대박사건 오 개꿀 야아 뭐야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개꿀 뭘 사기꾼이야 나온걸로 나보고 어떡하라고 야아 와아 와아 미쳤어요 미쳤어요 휴후 예헤이 기분좋아쥬 오빠 기분좋아쥬 기분좋아쥬 아니 메타몽인건 알았는데 야아 이게 이게 이러치네 와 огр워 기야아아아 낙냑 크 county 미차다리 야아 으헤헤헤헤헤 으헤헤헤헤헤헤헤헤 개꿀 헤헤헤헤헤 개채 개채는 그렴 개채 쓰레기면 어때 그치? 나온게 중요하지 야아 미쳤다리 메타몽 기만 해야지 기만 흐흐흐흐흐 하하 야 배 먹어 배 메타몽 배 먹어 배 바나나 먹어 바나나 겨울 바나나가 맛있단다 쓰담쓰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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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그 스컹뿅 스컹뿅 잡다가 나왔어 쓰담쓰담